무서운 기억이 강하게 오래 남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으로 한 말과 같이 일상적인 건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렸을 때 큰 개 4마리에게 쫓겼던 무서운 기억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르네 헨 신경과학 교수에 의하면 사람의 뇌가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나 공포스러운 경험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과거의 무서운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을 미래에 또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서운 경험과 그때 느낀 감정은 쉽게 장기 기억 저장장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오래 머무르며 생존에 꼭 필요한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헨 교수 연구팀이 궁금했던 건 두려운 기억이 유독 강하게 남는 이유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새롭고 무서운 환경에 두고 쥐의 뇌 속 해마 뉴런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해마 뉴런은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섬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마 뉴런은 그 무서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장기 기억 저장장치인 뇌의 편도체로 전달했습니다. 이제 쥐는 오랫동안 두려운 기억을 간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루 뒤에 쥐가 겪었던 무서운 경험과 비슷한 환경에 놓일 때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해마 뉴런이 정보 전달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때 관찰 도중 놀라웠던 점은 쥐가 두려운 기억을 떠올릴 때 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해마 뉴런들이 기존의 기억과 동기화된 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해마 뉴런들이 기억과 똑같은 신호를 전달하는 만큼 그 기억과 기억 속 감정이 더 뚜렷해지겠죠. 연구원 지메니즈는 해마 뉴런과 기억의 동기화가 좋지 않은 기억이 길고 강하게 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이와 같은 이유로 치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무서운 기억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면 예전에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이 바로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핸 교수에 의하면 이때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해마 뉴런들은 매우 강하게 기존의 무서운 기억과 동기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공포스러운 기억을 잊기 힘들어지는 거죠. 무서운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억 동기화가 언제 왜 일어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억 동기화의 시점과 원인이 밝혀지면 기억 동기화를 막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핸 교수를 포함한 많은 연구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기억 동기화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나쁜 기억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치료법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시점은 비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삼의 시점은 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삶의 시점은 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